국내 게임 산업 매출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 백서에 따르면, 2021년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11.2% 늘어난 21조 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.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수출액도 86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5.8% 증가했습니다. 콘지나는 플랫폼 확대와 장르 다변화에 따라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도 2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